자 오늘은 일단 영상부터 보죠 바로 앞차에 뭔가 이상한게 달려있습니다 조금 확대해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는데요 네 바로 토이스토리 인형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무슨 동물인지도 모르겠는 별 이상한 것까지 달고 다니는 차들도 있는데 이거 불법이 아닌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저거 떨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라구요? 네 저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저게 도로에 떨어지면 큰 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딱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4가지 사진 중에 불법이 하나 있습니다 넉넉하게 한 5초 정도 드릴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 정답을 공개하면 바로 이 차량만 단속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도로교통법 49조에 단속장비를 방해하거나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면 안된다고 돼있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번호판을 가려서 인식을 어렵게 하거나 후방 램프를 가려서 조금이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면 불법 부착물로 인정됩니다 잘못하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 가렸든 안 가렸든 간에 조금이라도 안전의 위험이 된다면 애초에 못하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많은 분들이 불법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걸 하나 더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요새 꽤 많이 보이는 유럽식 번호판인데요 당연히 번호판 자체가 그런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에서 파는 스티커를 따로 붙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굳이 왜 돈 주고 사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심지어 이건 처벌이 더 강한데요 초범은 대부분 계도 차원에서 봐주지만 원래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심하면 형사입건돼서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천만원의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현행법상 번호파대는 어떠한 장식도 금지하고 있고 번호판이라 함은 단순히 수저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티커 판매자한테 본인이 신고당했다고 문의한 글이 있는데요 근데 판매자 답변이 가관입니다 자기도 오늘에서의 알았다면서 즐거운 하루 되라고 하는데요 더 어이없는 건 이 글이 19년인데 3년이 지난 22년 9월인 지금도 여전히 계속 팔고 있다는 거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